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와 술로푸드식당이 문을 엽니다. 연금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용은 크게 줄어 임용 대기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기금운영본부 바로 옆에 1천억 원을 들여 금융타운을 조성합니다. 금융기관 사무실은 물론 호텔과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공간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당 기금운영본부 신축현장 옆에 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56억 원을 들여 3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영본부가 내년 10월 전북으로 옮기면 기금운영본부와 거래하는 많은 금융회사가 전북 혁신도시에 지점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 6월부터 2020년까지 금융타운이 조성됩니다. 전체 건축비는 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금융타운은 금융기관을 위한 사무실과 호텔, 컨벤션센터,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 금융기업을 상대로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의 분양수요와 임대수요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영본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전국적으로 27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0여 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전북 이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타당성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50여 곳이 전북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후 나머지 200개 금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0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오는 2020년에 금융타운까지 조성되면 전주가 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의 2조 번대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 등 국내외 3개 업체는 오는 2019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일성건설 등 4개 업체는 2022년까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와 사호방주제 인근에 5천억 원을 투자해 해양 레저관광복합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내일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식을 갖습니다. 도로공사가 순창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변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나섰지만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전한 88고속도로 순창요금소 인근입니다. 몇 달째 새로 만든 배수로에서 넘친 물이 논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배수로에 물도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배수관이 너무 높게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보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해 이 논은 결국 복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인도도 문제입니다. 폭이 너무 좁은 데다 한가운데에 이정표를 설치해 휠체어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 포장을 하기 전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군의회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포장을 마쳤습니다. 도로공사는 뒤늦게서야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변 공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은 감염병과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자연재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역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감염병과 교통사고에서 최하위 수준인 4등급을 받았지만 자연재해는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은 감염병과 교통사고의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연평균 1,280명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는 전주푸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도시농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직거래 매장이 문을 엽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외곽에서 농사를 짓는 70대 부부입니다. 400제곱미터의 밭에서 20여 가지의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에 부부가 소량의 농사를 짓는 만큼 수익성이 있는 직거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매장에 대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직거래를 해야지. 소매가격 말고 경매장 가격만 나와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물이기는 할만하죠. 소농이 많지만 전주의 농민 수는 무죽은 전체 인구 수와 버금가는 2만 4천명. 이들이 1년에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천억 원대, 전주의 먹을거리 시장 규모는 10배가 많은 1조 원대입니다. 전주시가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값싼 지역 농산물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창출을 돕는 전주푸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개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열고 3개의 슬로푸드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학교 급식에 전주푸드를 직접 지원하고 복지시설 같은 공공급식과 일반 음식점에도 전주푸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주 시민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건강을 담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농업이 아주 지속가능하게 되고 또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내부 순환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먹을거리 정책인 전주푸드 사업이 도시와 농업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개방을 놓고 소방서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방서의 경우 화재에 따른 질식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개방을 요구하지만 경찰은 추락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두 기관의 의견을 절충해 화재가 발생할 때만 감지시설과 연결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790곳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자동 개폐 장치의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페이퍼코리아가 1934억 원을 들여 비응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전체 이전 비용 가운데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책정한 795억 원과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 773억 원이 적어 페이퍼코리아만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상업용지 2만여 제곱미터를 롯데쇼핑에게 팔아 지역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교사들의 명퇴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교단의 공백이 줄어든가 다행이지만 신규 임용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명퇴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하반기는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년 초 개정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명퇴를 많이 한 데다 연금 사건 폭이 의외로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철회하신 것 같고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명퇴 예산은 직접 지원하기로 해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줄었지만 정작 명퇴 수요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명퇴 수요가 줄면서 신규 교사 임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전북에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교사는 100명이 넘고 올해 26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년 퇴직자를 계산하더라도 올해 채용된 교사는 사실상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등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초등은 임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욕이나 열정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죠. 명퇴 인원이 크게 줄고 불황 속에 휴직한 교원들의 복직도 증가 추세여서 신규 교원 임용은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공사립고등학교의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금 동결에 따라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분기별 등록금은 31만 8천원, 비평준화 지역은 25만 5백원입니다. 전북의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는 2008년 이후 8년간, 입학금은 2002년 이후 14년간 동결됐습니다. 오는 11일은 대한안과학회가 정한 눈의 날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눈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어떤 질환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현 기자입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눈에서 떼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계속 집중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눈은 예전보다 더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검색할 때나 문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눈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근시와 짝눈 등 굴절 이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10대와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눈 주위에 안구통과 안구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40, 50대는 노안과 농내장을 60대 이상은 백내장과 눈물 질환이 생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 30분 정도 사용하신 후에 2에서 3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용 도중에 안구건조감이 느껴지신다면 인공뇌액 등을 사용해서 안구건조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오메가3가 포함된 건강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시가 최악의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물 절약 운동을 벌입니다. 전주시는 강수량이 평년의 59%에 그치면서 상수원인 용담댐 저수율이 20% 중반에 그쳐 전주도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철새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 도래지와 인근 축산 농가에 대한 AI 방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와 인근 축산 농가 소독을 일주일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 방역관을 방역 점검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명칭 변경을 계기로 더 살기 좋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농업과 문화,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수준 높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합니다. 코레일은 수능 당일 혼잡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차와 객차, 건널목 등을 점검하고 주유역의 순회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아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금요일과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